오늘 우리 대선에 원장님 오셔서 2회차 기회 끝났습니다. 원장님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이 좀 답답한 게 좀 풀렸어요. 혼자 이제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해보고 나서 그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갈등이 있었는데 약 처리하는 것도 잘 배웠고 연화 보는 것도 정확하게 배웠고 또 이렇게 볼륨 살려서 빼는 것도 와서 배웠고 숯몰이에요? 네 숯몰에서 그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렇게 와인딩 연습하면서 마음에 좀 의문이 뜬 것들이 두 번째 오니까 이제 해결이 됐어요. 약 도포하는 것도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겠어요. 그래요? 네 지금 샴푸실에서 저희들 트리플 연화, 담수 연화를 보고 있거든요. 원장님한테 또 사랑채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원장님 지금 좀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모발이 굉장히 풍성해졌고요. 눈기도 나고 좀 물어봐야 될까. 느낌이 좋은데요? 그렇죠? 네. 꼭 물미역 같은 느낌 안 나요? 그거야 그렇지. 하하하하 물미역 느낌도 나고요. 네네. 편한 머리를 자꾸 만진, 연한 머리를 만친다는 느낌이 자꾸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눈기도 반짝반짝하죠? 네. 캠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자 깨끗이 헹구고 나서 네 리페어 크림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지금 우리 펜카에 미친연화라고 해서 2차 연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침에 또 우리 대전 원장님께서 버스를 타고 막 달려오셨어요. 근데 지금 마침 제가 또 미친연화 들어갈 때 오셨어요. 원장님. 네. 우리 한주가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자 우리 오늘은 예쁜 드라이폼을 할 거예요. 원장님 지금 이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매니큐에 했던 모발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C1으로 해서 다시 C1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전혀 없는데요. 데미지는요? 그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다 보니까 걷어내고 나면 매니큐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네. 네. 그죠? 네. 오렌지로 있던 매니큐예요. 네. 또 우리가 원장님 한주간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네. 네. 뭐가 잘 되고 뭐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니까 약 바르는 것도 궁금하고 또 했을 때 뿌리라든가 전부 다 궁금하고 또 손님들 시술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궁금사항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여쭤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오늘 또 열심히 샵에서 그동안 배웠던 거,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거 공부했던 거, 오늘 또 체크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화이팅! 화이팅! 자, 지금 우리 트리플로 담수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 원장님, 한번 우리 지금 트리플로 하고 있는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계속해서 한번 또 해보세요. 빗질이요? 느낌이 어떤가? 어때요? 부드럽고 매끄럽고 그래요. 그쵸? 몰랐죠? 광도는 아는데 이제 그만해도 돼요? 자, 어때요? 좋아요? 네. 그죠? 매끈거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해보고 나와서 아이들 리페어 클리닉 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와서 수분 조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저희 저희 그 대전 원장님께서 물구나무 서기를 했어요. 자, 잘 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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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 머릿결이 어떤 것 같아요? 머릿결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건강한 머리 있죠? 다섯 살 유치원 아이들 머리처럼 아주 건강히 아이로운 거 많이 했는데도 매니큐어도 했는데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겠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원장님께서 개인특강 오셨어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지금 열심히 테크닉 연습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 가지 연화랑 많이 해보셨잖아요. 보셨잖아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오늘 참 놀라운 날이 신기해요. 그랬어요? 네. 자, 원장님 우리 오늘 원장님이 좋았던 게 탈색되고 염색, 그죠? 급수원사한 머리 해보셨잖아요. 그 연화의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머리가 연화를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게 신기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또 손상무의 광이 더 많이 나서 손님도 만족했지만 저도 아주 200% 만족했어요. 아, 그래요? 자, 오늘 1회차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원장님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대전에 땡큐해요 원장님께서 지금 피카에 22mm를 가지고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입문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수분이 조금 번져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자, 여기가 되면 천천히 와인딩 들어갑니다. 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우리 대전에 땡큐해요 원장님. 진짜 땡큐해요. 네, 너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잘하죠? 네. 또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하시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쭉. 네. 아이고 예뻐요. 잘하죠? 네. 끝까지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천천히. 네. 천천히. 네. 천천히. 굉장히 잘하시죠? 네. 네. 자. 자, 우리 원장님은 아마도 대박이 나실 것 같아요. 지금 어... 제가 오늘 10개로 해서 와인딩 하는 거를 지금 테크닉 연습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빗을 빼시고 그 다음에 덮개아이로 찝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찍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손잡이 콕 찍고 손잡이를 반바퀴 네. 자, 콕 찍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 자, 이번엔 돌돌돌 해볼까요? 두 바퀴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돌리세요. 자, 계속해서 천천히 그 다음에 자,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콕 찍으시고 두 바퀴 돌려보세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다려주시고 내려놓으시고 이제 빗을 잡으시고 네. 자, 건조가 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놓으시고 싹 빼시면 요런 예쁜 컬이 생겨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